좋습니다. 이번에는 참가로로 17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만은 청춘인 우리 어르신들께서 댄스 청춘의 꿈을 펼칩니다. 중1동 웰빙 스포츠 댄스팀의 지르바댄스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1동 어디 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음만은 청춘인 우리 어르신들께서 댄스 청춘을 이 여러분들 앞에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창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부부장부부장 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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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부부장, 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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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ğ余 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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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라는 educate 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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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세상이 물고 그랬잖아 세상 살이 힘들다고 복이 말아요 살다 보면 좋은 날을 있을 테니까 처包括 잘 사는 사람 어딨 나이 famille 처음부터 잘 사는 사람 어디 있나요? 열심히 살아갑시다 살다 보면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겠지만 그대 너에게는 당신 하나만 당신 하나만 뿐이죠 아무리 가는 길이 힘들어도 같이 있어나면 못해 이제부터 시작이야 포기하지마 세상은 납고 있잖아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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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e 30cess politik 노래 발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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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